영상 보면요 구독부터 좀 눌러 주이소 열심히 한번 살아 볼게요 그래야 저도 만명 돼 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해 볼 거 아닙니까 좀 도와 주이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돌룽무 입니다 저는 이제 포도밭에 있습니다 오늘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덩쿨손도 따구요 집게도 집어주고 관수도 하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방제하고 있습니다 방제 물품은 위에 띄어 드릴게요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방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1구짜리 쓰는데요 저희도 4구짜리가 있어요 이제 순이 조금 더 올라오고 터널 정도 생기면 4구짜리를 쓸 예정입니다 자 오늘 덩쿨손 재건 다 했구요 그 다음에 약을 쳤고 지금 물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수 관주로 칼슘 미생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집게는 아직 안 집었는데요 물 펄 동안 집게를 잡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초제 칩니다 자 제초제도 지금 치고 있는 중입니다 풀을 싸그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긴 한데 조금 낮춰 가지고 이렇게 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게도 집어주고 등쿨손도 다 땄습니다 다 땄고 집게 집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관수도 끝났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물을 폈습니다 물을 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일은 뭐 이걸로 제초제 치는 걸로 그리고 집게 집는 걸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초제 아이 한 4골 남았는데요 마무리하고 사과버터로 가서 젓갈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덜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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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дь ones 결혼 10 터 uninter 너